그의 종소리, 하모니판 소리, 사람들의 소금거리는 이야기 소리,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거리의 소리는 그대로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번화가에서 또 시장 한 비퉁에서 만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 그 곡절들이 모이면 인생의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멕시코의 사랑 노래가 많은 건 좀 의외이기도 하네요. 왠지 멕시코 사람 하면 데킬라처럼 화끈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노래만 좋아할 것 같은데 말이죠. 멕시코와 사랑의 연가, 뭔가 오묘한 조합입니다. 덕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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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많은데, 이 노래는, 아무래도 그들이 그들은 그의 감독을 알고 과연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이 노래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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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영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노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작곡가 아우구스틴 라라의 곡입니다. 달달한 사랑 노래로 멕시코인들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작곡의 독점은, 그녀는 아우구스틴 라라 Head, 그녀는 roam memory 지난 작곡이다 stuk트ités에asting, 그녀는 imahu 이 로만디시즘의 메시칸, 보헤미아, 가바렛의 메시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 뒤엔 때로 이별의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을 잃고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감성을 자극하죠. 저에겐 롤라 벨트란이 그렇습니다. 1980년대 멕시코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롤라 벨트란이. 위대한 롤라라고 불릴 만큼 그녀는 멕시코 음악에 한 획을 그었죠. 그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자들의 영역으로 불리던 마리아치에서 당당히 여자 단원으로 활동했던 그녀는 후에 마리아치를 이끄는 대형 가수가 됩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그녀의 노래에 열광할 정도였죠. 롤라 벨트란이 롤라 벨트란이 롤라 벨트란이 영화음악으로도 삽입됐던 롤라의 대표곡 쿠쿠루쿠쿠팔로마는 사랑노래이자 또 이별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노래 들어봤어요? 네, 물론 그 노래의 사랑노래요. 하하하하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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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파때, 스스쿱창이 비교적이죠. 너무 수아버, 정말 이뻐요. 쿠쿠루쿠쿠팔로마는 뭔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중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예술궁전 무대에 올랐던 롤라벨트라니. 사망 당시에는 수많은 팬들이 보는 가운데 이곳에서 미사가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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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